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찜 로제찜닭을 준비했습니다 버터, 계란, 간장, 주먹밥에 무김치 있고 통, 왕새우 튀김도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땀베리 소스 너무 맛있다 아, 맛있어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진짜 쫄깃쫄깃 그치 그건 더 쪄깃쫄깃 간이 이거 쌀쌈깃 미안해요 꼭 마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콜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.. 바삭바삭 흑흑 음.. ㅋㅋㅋㅋ brent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하아... 주먹밥 너무 맛있다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이씨 한입에 다 먹었으니까 더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뱃뱃뱃뱃뱃 뱃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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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뱃뱃뱃뱃 뱃뱃뱃뱃 뱃뱃뱃뱃뱃 1개는 까지 이것은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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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~~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구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